낮이나 밤이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패딩과 한몸이 된 최지우 씨. 웃음만 포기한 게 아니라 스타일까지 포기했습니다. 맞아요. 계속 그렇게 나오죠. 계속 그냥 빨아 입으신 거야. 아 똑같으면 몇 개예요. 지우의 맵니다. 그러세요. 뭐 파카는 3벌이고요. 아 조금 많이 얘기해. 좀 더 많이? 파카는? 파카는 30벌이잖아요. 아 이성재 씨가 굉장히. 두 분이 호흡이 너무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의상이 좋아하는 색깔 하나 둘 셋. 블랙. 아 천생의 엄버. 아 결혼하셨거든요. 남의 가장 파탄 시키고 있어요. 이성재 씨는 우리 최지우 씨랑 굉장히 친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최지우 씨는 또 그냥 그럭저럭.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틀린 거죠. 나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친해졌어요. 주관적으로 친해지고 어제 커피도 많이 타주고 저는 근데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빠 이러지 마요. 자 극중 내 아이의 아버지인 이성재 씨. 실제로는 기러기 아빠면서 연예계 대표 딸바부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서툴고 부족한 아버지 역을 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하고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약간의 귀여움? 귀여움? 뭐야 뭐 이런 거. 문득문득 나오잖아요 제가. 목리를 쳐다보는 거. 그런 거 할 때 있어요. 지금 극중에서는 네 아이의 아빠로 나오는데 실제 따님 어디에 계시죠? 캐나다에 있죠. 인영아 채영아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남자친구 너무 많이 사귀지 말고 바뀌는 건 좋구나.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만나고 헤어지길 바란다. 그걸 파이팅하고 쿨한 아빠예요. 파이팅! 이럴 때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어 아이돌 그룹 잘 모를 때 전에 한 분 샤이니의 키. 아 예. 샤이니. 티였죠. 아 키 참아. 아 키라고 했는데 저는 뭐 뭐 그래서 뭐 티로 듣고 뭐 잘 모르고 근데 같이 있었으면 더 많이 알았을 텐데 뭐 떨어져 그러니까 더 잘 모르고 최지우 씨는 가족분들도 좀 많이 독촉을 하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거 같아요. 저는 예 새 언니도 그렇고 일하는 여성의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은가 봐요. 되게 오히려 부러워하던데요. 선혁 결혼 생활이 좀 싫으신데 연예인도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아 배우도 괜찮아요? 배우도 괜찮고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고 약간은 제가 좀 존경할 수 있고 같이 있어도 좀 심심하지 않고 뭐든지 함께할 수 있는 맞네요.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건 없지만 현실에는 그런 건 없을 것 같네요. 봉유 씨는 웃지 않는 게 아니라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에 둘러싸인 가사도우미 최지우 씨와 위기 속의 네 아이들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십시오. 한밤의 시청자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수상한 가정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회가 진행될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인 드라마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랑 많이 하시고 고맙겠습니다. 수상한 가정부 화이팅! 네 최지우 씨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세요. 명령입니까?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 씨! 네 요즘 신세대들은 으르렁대는 12명의 남자를 모르면 외계인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세!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엑소와 그 안의 한떨기 장미 태연과의 만남! 젊은 눈높이 한번 높여보시죠. 삼촌 팬들의 영원한 로망! 마냥 귀여울 것만 같은 소녀시대 깔끔한 태연이 여인의 향기를 가득 담고 돌아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상큼해지는 미소와 진투를 부르는 우유빛깔 피부! 예쁘다 말로는 부족하네요. 태연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촬영 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오늘은? 제가 화장품 모델이 됐어요. 특히 한밤에 또 수영 씨가 그쵸 예전에 하셨던 걸 알겠는데 뭐 조언 같은 건 좀 해 주던가요? 어... 안 했군요. 네. 알아서 또 잘 하시는 분들은 잠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누구세요? 늑대들이요? 늑대... 태연을 살리기의 늑대명의 늑대들이 오셨습니다. 바로 2013년 가요계를 접수한 대세 아이돌 엑소인데요. 소년과 남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력으로 요즘 대한민국 여심을 들었다 놨다 들어왔다 하고 있죠. 대세 아이돌 우리 엑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감하시나요 우리 엑소 여러분들? 한밤의 TV 연애가 아무나 이렇게 인터뷰해 주지 않으시는데 확실히 인기가 올랐네요. 자 더 이상의 아이돌은 없다. 음반 판매량 74만장 돌파. 2001년 딩덤모, 조성모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한 엑소. 데뷔 1년 반 만에 국내 가요계를 점령하고 한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엑소의 최고의 인기 비결이라면 뭘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비주얼이 안 나오죠. 어느 부분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부 다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명 다 너무나 이미 늦었습니다. 본인이 최고로 이렇게 나왕이 나죠? 걸그룹의 시나죠.